네, 삼랑진역 앞에서 아침에 걷기 명상을 합니다. 석류가 아름답게 보입니다. 대추나무가 있고, 호박, 꽃. 차려, 열중이셔, 차려, 뻑뻑새 소리 일발 장전, 발사. 뻑뻑뻑, 뻑뻑뻑, 번호. 감사합니다. 들어오는 시야, 툭 트인 공간, 이 땅이 사람을 사랑하고, 하늘의 구름 역시 포근하게 이 땅을 감싸주고, 이 땅은 또 인간의 먹거리를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영양,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. 이렇게 해서 삼랑진역전 앞마을 또 불과해봐야 몇 천명 정도도 많을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보이는 거야 천세대, 그 정도로 보이네요. 자, 그러면은 또 이어갑니다. 상생의 소리와 더불어. 바로 가면 밀양이 나오고요. 김해, 삼랑진, 삼랑진, 행복복지센터, 행복복지센터, 우곡 위와 같이 교식이 되어 있네요. 여기도 부동산이 꽤 있는 것으로 봐서 이쪽에 땅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. 여기는 천태로 86의 1 경남공인중개사에서 여기서 이와 같이 아득해 보입니다. 포근해 보입니다. 그러면은 잠깐. CS 타임스 법원 거제역 해가지고 요금이 나오면 영수처리를 하고 영수처리를 하고 요금이 나오면 카드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해서 영수증 나오면 체리하는 불안한 일정도 하고 요금이 나오면 당신만으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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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